암튼 진짜 좋죠 아 모르겠네 아니 이상아 대국에서 왔는데 다 들을래 혜진이 형이 앞에서 계속 극적인 아 이런 꽝은 처음봅니다 괜찮아요 처음 뽑으면 인수하드라 많아요 지금 왜요 긍정적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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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다 이거 뭐 있지? 다 뜯어버릴거야 여기 일끝 없지? 형 안 따를지 않죠? 형 따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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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다 용기도 너무 좋다 자 대표 21 됐어 됐어 어 어 어 어 어 어 편하게 편하게 한번 블랙 세니야 나 혼자 막 말 싫어 나한테 막 너무 멋있는 척하고 막 말하니까 막 말 싫어 나한테 막 너무 멋있는 척하고 뭐가 있는데? 자 그러면은 우리 재니 부터 한번 재니 부터 하나 둘 셋 얼마 20 이야 이야 뭐야 뭐야 우리 다 똥손이거든 잘 왔네 덕지마니래